아이고, 치꼬리타 보니까 힘이 쭉 빠지네... 아이고... 하나nau 스네코 스네코 치꼬리타 치코어어 암지마시 1005 레선든데 다시 평균으로 돌아왔다 평균 회귀 수비 꺼져 약한 자들이나 수비를 한다 약한 자들이나 수비를 한다 그리고 사이르니아카다 고로나는 수비를 한다 고로나는 수비를 한다 나는 수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깨끗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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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빗해 깨끗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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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공격 집은 아마도 똑같습니다. 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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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 크흑 역시 비타 프로세싱 스네코님은 드로를 더 주신다 선적 여음도특 뱀 뱀 뱀 스네코야 속당이라 거부바불이 좀 하자 아 왜 하하 왜 이러지마 나한테 왜 이러는데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구원대 유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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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 그걸 이건 이 이 20, 22, 24 당신은 죽었습니다 으앙 죽어 카드 몇 장만 달하겠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아까보다 더 안좋은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일단 살았다 나무 브레이크 패가 이겼다 허워드업팩 유물 꼬라지바라 유물 꼬라지가 저게 뭐임 아까랑 10, 20, 20, 22 으 fabric NSA 어닝 엘리트 딱딱 도착이다 못타상쿠야 거자들김 아 제발 적당히 좀 아니 이거 보면은 왜 삼코가 제일 적어 아니 사기야 사기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사기잖아 이거 아니 피해자가 여기 있는데 공개요 암정 공개요 암정 어 아드 아드 못타쌤 어 0코다 이번 신캔은 빨강은 너무 강하고 파랑은 너무 약하니 둘을 적당히 섞어서 보라색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 아니 두 놈 장점을 합하기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기요 여보세요 둘을 합친 최강의 캐릭터를 드리겠습니다 살려줘 퓨우 엘리트 잡아야 되죠 아니면 진짜 이제 없는데 오던데 오던데 잡은 듯 아 스네코가 나한테 기회를 두었어 냉전 퍼즐 발동은 되냐? 아하 왠지 모르겠지만 하다보면 늘 갖고 있는 백년 퍼즐 이쯤 되면 요리 프로그램에서 나도 어식하지 않다 다들 집에 하나쯤 있는 백년 퍼즐을 넣어주세요 티 아파 아니 아니 합까지 없는 놈에서 합까지 있는 놈으로 바뀌었네 스스로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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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2반 비타 3개 다 삼고 인거 너무 역겹다 가지 오너가 말댔꾼 따라서 알려줘 숟가락바지 원체와 산다 vs 안산다 안산 안산 아잇 야 안돼 스틸 당했다 카메라 앞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저거 뭐하는 놈이야 강폭 더열 내가 이겼다 역배 터졌다 나일야소 엘리트 1,2,3,4 엘리트 1,2,3,4 엘리트 2 엘리트 2,2,3,4 첨탑의 푸른 야소 이펙트 돌겠네 돌겠네 영채화 3개나 있잖아 아잇마 아어쨍겨 저번에 영채화 사줬잖아 왜 또 사달래 엘리트 2,3,4 엘리트 2,3,4 엘리트 2,3,4 올리영채화 아일골드 엘리트 2,3,4 엘리트 2,4 엘리트 2,4 엘리트 2,4 정배로 이르신 분들 속쓸이시죠? 엇가유물 스네크를 집은 지금이야말로 역배할 때에요 가지에서도 처음만 떠요 제가 미래보금 엘리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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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번 더 뽑기 엘리트 싹 다 한 턴에 모내버림 아 도살 쓰지 말고 이걸 이거 고통 못 버리면 고통 받는 듯 버리면 되지 헉 체력 30이라 한 번 말리면 그냥 가는 거기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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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예 빰 아니 엘리트 전부 다 원턴 킬하는데? 개쎈데 엘리트 세 마리 만나서 세 마리 원턴 킬하네 쉼 엘리트 슬롤 크랙이 많은 Chapel 내가 찾던 가지 여기 있었네요. 역배는 배당을 보고하는 것. 그곳에 높은 배당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 1렘 맞나? 안맞네. 과즙. 봐봄. 끌어버렸어 잡았다 잡았다 오 이미 찬화 쑤쑤 아니 뭐 영태화 끝나면 질카드가 안나오냐 의자라고 쪼개는 가면 쪼개는 가면 그건 저 앗 앗 까비 이슬레서지만 빌려줘 갚을게 빌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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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고개가 마스터 대략 6 근데 덱이 덱이 엄청 불안정하기나 나는 불안정하노라 아 모른지 익다 역배가 터질 수 있다 불격 때릴걸 디펙트야 제발 유유 너 오늘 출근하기 싫잖아 유유 성배인가 역배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성배 날팽이였던 것 나으르 히리님 5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배 배 좋은데 종이가 하하하 뭐야 으아 아하 으아 으아 상위적인 사일런트 배신해서 나오는 배신 악몽 무검 악몽 심장선은 근데 진짜 모른다 탄상 이런거 안뜨면 골로간다잉 이 머홀라는 좀 그런데 쓰기 싫은데 쓰기 싫어도 써야할때가 있다 돌...설략가야 혹시? 돌겠네 공룡 공룡 이거 아쉽다 공룡 공룡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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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죽면 다행 어 다리걸기 자쿠 뭘 쓰길래 쓸 수 없다는거야 방에서 나온 방에 애써 나온 깡폭 애써 나온 깡폭 사기치는 그건 제 자상입니다만 소스 뭐해고 뭐해고 디펙트가 우스워 열함이 장난이야 지금 짜는 택이 갑자기 영체와 가지와 흥개가 나타나 첨탑을 몰살하는 것보다 강하지 않다면 택을 다시 차야한다 슬궁이들은 항상 이 명언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맨날 택을 다시 짜는 게임이구나 디펙터 뭐야 왜 출근이에요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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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 고급 희귀 고급 희귀 고급 희귀 유물 레어도는 낮은데 개좋은 것만 나옴 동대가지 고급 희귀 고급 희귀 고급 희귀 고급 희귀 고급 희귀 고급 희귀 고급 희귀